사랑을 안해 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당황을 좀 일찍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한테 그냥 절반이 뻗어요 그러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같이 엮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힘드셨고 저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주변에 제 사랑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집이 좀 오래 왔을 때 3분의 인터넷 공원에서 살 때 그때 제가 TV 드라마에 나오게 돼서 그때 이제 이런 사진이 있었을까 그게 뭐입니다 그 사진 좀 많은 경제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미리 친해았서 여러분들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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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얘기하셔서 취버하셨나 그냥 취버하셨나 여러분들한테 들어보죠 제가 제가 서른 초반에 오늘 돌아가셨고 마지막에 어 워낙 힘들어서 마지막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잘 이러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이제 혼자 정신이 정신이 이뻔 은정에 정말 고친것을 찾고 있더라고요 괜스레 하셨습니다 제가 참 저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냥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흥 요즘 뭐 생각 하셨습니다 이번에 영화가 또 천만문의 관객분들께서 보실 정도로 성공을 하고 작년에 제가 또 다들 쪼끄럽게 하세요 이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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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내시면 전부의 기념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진짜 지장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또 북쪽이 생결때마다 그냥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정말 의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들 보면서 할아버지가 계속 믿겠다라는 마을 90점을 제가 한다는 제 손을 먹었습니다. 정말 많이 나왔나? 아, 그러면 제가 그럴까요? 네, 저희도 좀 예전의 시장에 했을 때 항상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손주님이 보시는 부분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? 왜냐하면 저희 알았을 때 저희 되게 기뻐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기뻐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이뻐하셨고 저희는 이렇게 이뻐하셨고 오늘 이렇게 이뻐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구원해낼까? 그러나 배고파트 배고파트 네, 여러분 정말 맛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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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